안녕하세요. 네, 전번주 했던 OX연습을 한번 해보죠. 지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쯤은 지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보시면 1번에서는 2월이라는, 2월 과세라는... 뭐요? 왜 갑자기 이게 다르게 됐어요? 2월 과세라는 내용이 2월 과세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2월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2월이라고 이렇게 멘트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2월 하면 배우자네? 배우자네? 배우자한테 주고받았네? 이거 얼른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월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증여를 인정한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증여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증여를 인정했네요. 그러면 증여를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앞에 사람의 물건을 내가 넘겨받았으니까 일단 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야? 받는 사람이 내는 거야? 그렇죠? 얼른요. 이것만 알면 받는 사람이 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 내면 주는 사람은 책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는 사람이 증여자니까 주는 사람은 연대 책임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증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이 단어가 딱 생각이 나셔야 문제 푸실 때 가장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번은 X 이렇게 되네요. 이제 두 번째 2번 지문에서는 이제 지상권을 대여하고 그럼 대여 대여란 이야기는 이건 팔 안 먹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빌려줬다는 이야기인가요? 빌려주죠. 빌려주고 받은 소득은 무슨 소득이에요? 그럼 빌려주고 받았으니까 이런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거 하나를 봐요. 공익사업. 공익사업 이거 하나만 딱 보네요. 공익사업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익사업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으면 기타로 가고 공익사업이라는 게 없는 상태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맞았어요. 이렇게. 3번 지문이네요. 3번에서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지문 중에 제일 먼저 찾을 지문이 뭐냐면 주택을 쭉 얼른 보면 월 임대료 받은 거예요. 매월 임대료. 매월 임대료를 받을 때 이제 조건 자체가 한 개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다. 먼저 집을 한 개 가진 사람이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택 한 개 가진 사람이 임대료를 받으면 원칙은 끝에 뭐라고 해야 맞는가요? 비과세. 비과세가 아니라 비과세. 비과세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주택의 가액이 얼마간 넘어가면 12억을 초과하며 여기서 함정이 걸려버리면 안 돼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로 이렇게 돌아가요. 과세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어디 있냐면 이 12억이라는 금액을 실거래가로 판단할 건지 기준시가로 판단할 건지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요. 실거래가액이 그랬네요. 그러면 실거래가로 주택임대소득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시가 12억 초과가 되는 거지 실거래가 12억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은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시면 돼요. 4번 문제네요. 4번 문제에서는 4번에서는 봤더니 전세 보증금이 보이네요. 전세 보증금. 그럼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이게 딱 뜨면 전세 보증금이라고 뜨면 먼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주택이니까 주택은 3주택을 소유하고 3주택이 넘어야 되고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3억 초과니까 4억이면 3억 넘었네요. 이 두 개가 3주택 3억 초과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러면 네, 맞아요. 이렇게 가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로가 있을 때 시험 볼 때 올해 시험 볼 때는 가로나 단서주항이 나오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가로가 있으면 3주택 중에 소형 주택은 제외합니다. 네, 맞았네요. 가로 항목을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다른 애하고는 다르게 올해 세법의 모든 시험이 2월달부터 7월달까지 출제했던 시험들이 거의 대부분 가로나 단서항목을 바꿔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형 주택은 제외하고 간주 임대료로 계산합니다. 그럼 맞았어요. 5번 지문은 5번은 영어권하고 관계되는 지문이 나올 때 영어권이 나왔을 때는 딱 두 개로 압축을 시키세요. 함께 움직이는가 함께 움직이면 양도 소득으로 이렇게 과세를 하고 영어권이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면 양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만약에 영어권만 따로 분리하여 영어권만 따로 띄어가지고 영어권만 따로 거래를 했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영어권이나 이축권이 나올 때는 딱 둘이 똑같이 하세요. 이축권이든 영어권이든 같이 가면 양도 소득 따로 가면 기타 소득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6번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를 위자료 어? 판결 너 이 사람한테 이 자료 얼마 줘라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내 땅의 소유권을 넘겨줬네 그럼 내 땅을 주고 위자료 줄 돈 대신에 땅으로 넘겼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상대방에게 돈 받고 팔아버린 걸로 봐요. 그래서 위자료라고 나오면 매매관계라고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양도로 안 본다가 아니라 양도로 본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기를 양도로 간주합니다. 이거는 X 이렇게 이제 7번 7번 같은 경우는 지목이나 또는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보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보셔도 되고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쭉 인결해 버려도 돼요.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어요 이 말은 땅의 이름과 땅의 번지만 바뀌었어요. 그럼 땅의 이름과 번지가 바뀌니까 이 땅은 새로 산 땅인가요? 그 땅 그대로인가요? 그 땅 그대로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문제에서 이 보류지하고 관련됐을 때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인데 지금 환지 작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내 땅을 띄워서 줘버렸네요. 그럼 내 땅을 띄워서 주는 것은 이 보류지로 충당하는 부분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받았던 사업시행자가 사업한 사람이 보류지를 받아가지고 이걸 팔아버리면 그때는 양도라고 봐야 된가 아니라고 봐야 된가 양도라고 봐야 돼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를 받아가지고 받은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리면 자기 땅 그냥 판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양도가 되는 거예요.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공사비를 공사비를 땅으로 대신 주는 것은 정부가 특별히 양도가 아닌 걸로 보겠지만 이 보류지를 사업시행자가 매각을 했을 때는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8번이네요. 8번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이라는 게 나와요. 재산 분할은 양도소득세 내용과 양도소득세 내용과 취득세 내용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양도소득세 내용이에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재산을 분할하면 내가 내 것을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넘겨주는 사람은 재산 분할로 넘겨주는 사람은 그냥 본인껏 돌려주는 거예요. 본인껏 돌려주기 때문에 양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9번에서 점유로 점유취득이 나오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를 20년간 장기 점유를 하셨을 때 이 경우에 민법에서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민법에서 20년간 점유하고 점유하고 20년 뒤에 무엇함으로써 내 것으로 되든가 등기하죠. 그런데 등기 할 때 등기 한 20년 뒤부터 내 것이 되는가 처음으로 소급되든가 처음으로 소급 적용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등기 한 날을 치득일로 잡는 게 아니라 점유 치득에 대해서는 점유 개시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유를 개시한 날을 치득일로 잡겠습니다. 틀렸어요. 이렇게 10번은 부동산을 내가 누군가에게 팔았다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렸네요. 그럼 내가 물건을 팔았어. 지금 팔았어 이걸. 이걸 상대한테 팔았다가 이 팔았던 사실을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으니까 처음부터 이 물건을 팔았다고 봐야 맞는가? 안 팔았다고 봐야 맞는가? 안 팔았다고 봐야죠. 그럼 치득 날짜도 어디로 다시 가야 된가? 당초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가야 돼요. 당초 치득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이렇게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지문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막 풀면서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왜 이 지문이 올바르고 왜 이 지문이 잘못됐는가 이거 찾는 거 그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전번주에 진도가 조금 못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112쪽에 양도 및 치득 시기부터 한번 가보죠. 요약서에 112쪽에 보시면 양도 날짜하고 치득 날짜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양도 및 치득 시기를 요걸 잡을 때 여기서 이제 요건 시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시기 자, 시기라는 거 시기라는 거 뭘 시기를 하겠는지 지금 기억나는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나라고 부르세요. 시기는 뭐하는 걸 시기라는 거예요? 첫날 시작하는 기간 그럼 처음 언제 처음 자, 그럼 뭐예요? 양도의 날짜 양도한 첫날 치득한 첫날 그럼 양도 이 물건을 언제 넘겨주는 이 물건을 넘겨주는 첫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겨줄 때 뭐 받으면 넘겨주면 된가? 한 글자 돈 돈 돈 받으면 넘겨주면 돼요. 그 돈을 두 글자로 뭐라고 바꾸면 된가? 대금 또는 대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대금 청산한 날 그러면 청산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이 말인가요? 전부 이 말인가요? 전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청산이라는 단어가 모른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가게 만들려면 입에 다 뭐 넣어버리면 가버린가요? 청산 넣어버리면 가버리죠. 깨끗하게 가버리죠. 그 깨끗하게 청산해라 이 말이에요. 대금을 깨끗하게 정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 이런 거예요. 청산이란 진짜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다 정리를 했을 때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정리해야만 소유권을 넘겨줘라 이거예요. 또 완벽하게 정리하면 소유권을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때는 실제 사실 판단하라는 이야기인가 계약서 판단하라는 이야기인가 사실 그럼 절대 여기서 계약서 쓰시면 안 돼요. 계약서를 가지고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대금 속에 양수인인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이것도 포함할 것인지 이 대금 속에는 여기서 지금 이 대금은 소유권을 넘겨주기 이한 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건에 소유권을 넘겨줄 때 대금은 그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물건에 대한 대금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지 물건 이외의 대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토지를 10억에 누군가에게 팔고 11억을 받더라도 나는 이 물건에 소유권을 넘겨줄 때 얼마만 받으면 그냥 넘겨주면 된가요? 10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만 받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금이라는 건 양수자가 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세금까지 포함한 대금이라는 세금은 빼고 난 대금이라는 대금이라는 빼고 난 그럼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걸로 봅니다. 이게 단수조항이에요. 그럼 지문에서 10억짜리 땅을 넘겨주고 양도소득세 1억을 포함해서 11억 원을 받더라도 얼마만 받으면 대금 청산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가 10억을 청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가보죠. 실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그때는 언제 소유권을 넘겨준 걸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금을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돈 받은 게 확인이 안 되더라도 등기가 넘어가면 이날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실 판단하시고 사실 판단 안 되면 두 번째로 계약서 판단해라 등기 넘겨준 날로 봐라. 등기 넘겨준 날로 봐라. 세 번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했으면 그럼 이제 두 개가 나왔네요. 대금 청산이라고 등기가 이렇게 났을 때는 둘 중에 무슨 날로 해석해라. 빠른 날로 이렇게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등기 접수한 날을 비교해서 이 두 개 중에서 그 중에서 빠른 날로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대금을 청산한 것보다 돈보다 먼저 등기를 이전했으니까 돈을 먼저 받았는가 등기를 먼저 넘겨줬는가 등기를 먼저 넘겨줬으니까 이 경우는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이렇게 이 내용하고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출제하는가 알면 돼요. 문제 출제는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칠판만 보세요. 책 가지 마세요. 양도 미 치득 시기를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소유권 움직일 때 뭐 받아야 넘겨주라는 얘기가 돈 돈 돈인데 계약서상 돈을 받아라 실제 돈을 받아라 실제 그런데 실제 가서 받더니 대금 청산 언제인지 모르겠네 대금 청산 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날로 두 번째로 잡으면 되고 등기 접수일 저 등기 접수일 답은 이거네 세상 쉬운 거예요 진짜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12회 기출 문제예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낼 수도 있다니까요 출제 위원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낼 수도 더 쉽게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의 시험 볼 때 운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면 그냥 다 맞추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장기 할부로 가보죠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매했다 지금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장기라는 것은 장기 할부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계속 생각하세요 이 소유권을 이 소유권을 넘겨줄 때 뭘 받으면 넘겨주라 하겠는가 돈 돈 돈을 받으면 넘겨주는데 그 돈을 그 돈을 어떻게 어떻게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할부로 할부 우리 물건 살 때 할부로 많이 하잖아요 할부 몇 개월부터 할부가 되고 2개월 그러면 여기서 할부라는 건 몇 번 이상 나누고 두 번 이상 나눠서 돈을 두 번 이상 나눠서 돈을 결제하고 그 기간이 장기니까 여기서 장기 그러면 기간이 얼마가 넘고 1년 넘고 1년이 넘고 두 번 이상 분할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을 때 그럼 이 돈이 지금 돈이 들어오는가 1년 뒤에 잔금이 완납되는가 1년 뒤에 1년 뒤에 잔금이 완납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1년 뒤에 받으려고 하는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꼼수를 써야죠 어떻게 꼼수를 쓰냐면 1년 뒤에 잔금이 정리되니까 대금 청산일로 가면 1년이 뒤로 가버리니까 그 대금 청산일을 쏙 빼버려요 대금 청산일을 빼버리고 대금 청산일 말고 나머지 날짜 중에서 제일 빠른 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 할부면 잔금이 1년이 넘어야 잔금이 정리가 되니까 그 날짜로 가면 세금을 더 뒤로 늦춰서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빠른 날 받으려고 이렇게 세 개 날짜를 넣어가지고 이 중에 빠른 날로 잡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 할부 거래를 한다 장기 할부 거래하면 마지막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이야기인가 중간에 다른 날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란 이야기인가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럼 이제 백화점에서 물건을 한번 사볼게요 지금 이제 다음주 되면 9월 달이에요 지금 이제 백화점 가면 옷이 종류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이제 어떤 옷으로 바뀌었겠는가 가을 옷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지금 가서 이제 가을 옷을 사러 가면 좀 비싸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옷을 사러 갔는데 가격을 보니까 영자가 6개가 붙어있네 영자가 6개 붙어있으면 얼마 정도 되는가 백만원이에요 일단 백만원짜리 이제 옷을 사려고 그래 백만원 옷을 사려고 카드를 딱 내밀었어 카드 내밀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라는가요 몇 개월 하실래요 할부를 하실래요 그래요 네 할부를 해주세요 50개월 할부를 해주세요 자 50개월 할부니까 일단 1년은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넘었죠 1년 넘었고 1번 넘었어요 그러면 50개월 뒤에 50개월 뒤에 옷이 나한테 넘어오는가요 지금 넘어오는가요 그러면 백화점에서는 지금 돈을 받는가요 나눠서 받고 있는가요 나눠서 받고 있죠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돈을 미리서 바로 입금시켜줘 버리죠 그럼 백화점에서는 50개월 뒤에 돈이 정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산되잖아요 카드회사에서 주니까 내가 카드회사에다 내가 할부로 돈을 내는 거지 실제 백화점은 돈을 미리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로 긁으면 옷은 잠깐만요 할부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면 옷을 드릴게요 그런가 바로 줘버린 건 바로 그럼 백화점 매출은 일단 돈이 들어오면 매출로 잡는가요 일단 오늘 결제하면 바로 매출로 잡아버린 건 그래서요 그걸 본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지 넘겨주든지 사용 수익을 하든지 이 중에서 제일 빠른 날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부 거래했을 때는 시험 볼 때는 이걸 애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장기 할부 거래는 장기 그러면 이렇게 얼른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개를 동그라미 쳤는 거야 세 개 셋 중에 빠른 날이에요 중간에 있는 거 뭔지 몰라도 돼 일단 무조건 장기 할부가 나오면 세 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이거는 자기가 건설한 거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건설한 건축물은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어 그럼 내가 건물을 신축했으면 이 건물이 안전하고 들어가도 되는지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들어가는 건? 윗집한테 물어보는가요? 아니면 옆집한테 물어보는가요? 정부한테 물어보는 건? 정부한테 물어보죠 그럼 정부가 와서 그냥 와서 보고는 보고 확인해 주는 건? 아니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런 건? 확인해 주죠 그 확인하는데 도장을 찍어주는데 오 안전하네요 들어가도 되겠네요 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뭐 해 주는 건? 승인 승인 그래서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서를 교부해 주네요 이게 무슨 검사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요 그게 중공검사예요 옛날에는 이게 중공검사 필증 교부일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용 승인서 교부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용해도 좋다는 정부가 승인을 내준 날 이날이 치득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소유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건물을 신축했으면 정부한테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가요? 그냥 안 받고도 들어가서 살아버린가요? 안 받고 그러면 허가 안 받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럼 뭐가 허가를 안 받았어 뭐가 뭐가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건물에 대해서는 무엇을 안 받았는가 볼게요 승인을 안 받았죠 승인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정부한테 안 받고 들어가서 뭐 하는 날인가? 사용한 날 그럼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그냥 들어가서 본인이 사용한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사용 승인을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정부한테 사용해도 좋다는 뭐 받은 날 그러면 승인 받은 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승인 안 받고 그냥 들어가서 뭐 한 날? 사용한 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문제는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지니까 요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날 그러면 정부한테 승인 받은 날 승인 안 받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사용한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볼게요 장기알부 거래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장기알부 거래요 그러면 무조건 암기를 하라겠는가 그냥 무조건 셋 중에 빠른 날 그러면 된가 그냥 셋 중에 빠른 날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셋 중에 빠른 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문제 풀 때 모르겠다 그러면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부한테 뭐 받은 날 그러면 내가 허가 받은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허가 받은 날 하면 분명히 문장 읽다 보면 아 허가가 승인 받은 날 이렇게 읽어줘요 허가 받은 날 이러면 돼 허가 안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 안 받고 들어가서 뭐 한 날 사용한 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막 법에 있는 문장대로 막 외워가지고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말로 그냥 막 푸세요 지금 말로 막 풀어놓으시면 나도 모르게 그게 생각이 나요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날 안 받았으면 그냥 안 받고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 이러시면 돼 이러면 돼요 이제 상속 상속 그러면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뭐 하면 내가 그 물건 가져오면 되는가 그냥 죽으면 그래요 그러면 돼요 죽으면 그런데 그 죽는 것을 전문용으로 뭐라는가 상속 개실 이렇게 바꾸면 돼죠 상속 개실 이날이 뭐 죽은 날이 말이에요 사망일이에요 사망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물건 주인이 뭐 하는 순간 주장한다는 얘기가 죽는 순간 죽는 순간 내 거예요 그런데 증여를 받을 때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문제에서 증여는 물어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증여를 받았을 때 이제 치득세하고 양도 소득세하고 왜 차이가 난가를 좀 봐야 돼요 치득세에서는 치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 개념을 받은 날이라고 안 써 치득세에서는 증여를 증여를 하기 위해서 증여하기 위해서 뭐 작성한 날 그런가? 계약서 쓴 날 그래서 증여 계약일 이렇게 또 혹시 문제에서 증여 계약서 작성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여 계약일이라고 쓰는데 양도 소득세에서는 양도 소득세에서는 무엇을 절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계약서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양도 소득세에서는 계약서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증여를 받은 날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여를 받은 날 실제 증여를 받은 날 개념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5번 지문에서는 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기서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가 잔금을 청산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미완성인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앞에가 완성이라고 날짜가 보이면 완성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는 완성이라는 이야기인가 미완성이라는 이야기인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앞에 완성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아 저거 완성도 안 됐네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돈을 먼저 줘버렸네 먼저 돈을 줬더라도 먼저 돈을 주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은 뭐 되어야만 넘어오니까 완성됨이에요 완성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움직이는 건 돈 준 날이란 이야기인가 완성된 날이란 이야기인가 그래서요 완성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무시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문제 풀 때 습관적으로 앞에가 완성 그러면 끝에 가서 완성일 완성된 날 이렇게만 잡아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읽어봐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받은 날 앞에가 완성 그러면 끝에 가서 완성된 날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하시면 돼요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조심하세요 6번은 문제 나오면 정답으로 출제되니까 6번은 꼭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스스로 분석하셔야 돼요 이제 토지를 1번지 땅을 샀어 1번지 땅을 샀는데 1번지에서 2번지로 번지가 바뀌었어 번지가 바뀌었으니까 새 땅이 됐는가요? 그 땅 그대로인가요? 그 땅 그대로 그 땅 그대로 그러면 그 땅 그대로라는 이야기는 그 땅이라는 이야기가 옛날에 몇 번지라는 이야긴가? 1번지 지금 2번지는 옛날 1번지하고 같은 것입니다 변경해서 2번지를 2번지를 팔았어 2번지를 팔았지만 옛날 몇 번지를 판 것하고 똑같은가요? 1번지 판 것하고 똑같아요 1번지 판 것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서 2번지에 치득 날짜가 언제예요? 2번지에 치득 날짜는 언제예요? 그러면 2번지를 받은 2번지로 명칭이 바뀐 날 그래야 된가요? 1번지 산 날 그러면 된가요? 2번지는 1번이 똑같은 거니까 1번지 산 날 그러면 돼요 그 1번지를 환지 받은 땅이다 환지 전 땅이다 그대로 쓰면 돼요 환지 전 그 토지 치득일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문장 그대로 보고 이거 1번지 산 날이에요 1번지 땅 산 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환지로 인한 경우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환지하기 전에 토지를 치득한 옛날 최초 치득한 그날을 치득일로 찾겠습니다 두 번째 환지를 하면서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가 됐네 그럼 환지를 하면서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됐으며 처음에 샀던 땅이라는 이야기인가 그 땅에서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 바뀌었죠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이런 일은 이런 일은 처음에 1번지 샀을 때 있었던 일인가요 환지하면서 새로 있었던 일인가요 환지하면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게시판에다 뭐 해주는 건 공고 공고해 주죠 자 공고 공고를 해 그러면 공고하면 공고한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가요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는가요 언제나 공고가 나오면 다음 날이 붙어있는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개를 한번 연습해볼게요 날짜 계산할 때 이 다음 세 가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고시 고시 오늘 고시를 했어 고시하면 고시한 그날부터 효력이다 다음날부터 효력이다 다음날부터 효력이다 공고 공고하면 다음날 검사하면 그날 이 세 개만 연습하면 돼요 검사는 지금 도장 찍었으니까 지금 정부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찍는 순간부터 효력인가 내일부터 효력인가 찍는 순간부터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붙일 때부터 효력인가 내일부터 효력인가 내일부터 자 그럼요 만약에 제가 오늘 외국에서 살다가 외국에 살다가 오늘 대한민국 땅을 딱 밟고 들어왔어 자 오늘 들어왔어 그럼 오늘 지금 오전 10시 30분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들어왔어 그럼 오늘부터 거주자가 되는가요 내일부터 이제 되는가요 자 오늘 새벽 0시부터 들어왔는가요 0시가 넘었는가요 넘었죠 0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은 빼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거주자 그럼 출국한 내가 입국한 입국한 날부터 세란냐 일국한 날에 다음날부터 세란냐 인가 다음날 완전 아니에요 날짜 계산할 때 날짜 계산할 때는 그날 0시가 아니면 그날 0시가 아니면 그날은 빼고 다음날 개념으로 일단 먼저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고를 하거나 고시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그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라는 게 이렇게 딱 뜨면 무조건 공고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다음날이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민법하고 세법하고 공법하고 세 군데가 똑같아요 날짜 계산하는 거 그럼 공법에서 환지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됐을 때 증가된 토지의 효력은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랬던 건 공고일의 다음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의 효력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럼 다시 지금 보고요 환지하면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는 환지하면서 있었던 일인가 처음부터 있었던 땅인가요? 처음부터 그럼 환지 전 토지 지득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됐을 때는 처음부터 있던 일인가 환지하면서 있는 일인가 환지하면서 환지하면서니까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참으면 돼요 자 이제 점유 장기간 점유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20년간 점유하고 내가 내 앞으로 뭐 하는 순간 등기하는 순간 치득으로 인정이 되는데 등기 20년 뒤에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을 20년 뒤에 그때부터인가요? 처음으로 가서인가요? 처음으로 가서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점유치득은 점유개실로 소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치득세 치득세를 계산할 때는 20년 뒤에 등기함으로써 치득이 될 때 치득세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세금을 내야 된가 지금 세금을 내야 된가 지금 지금 세금을 내니까 점유치득에 대한 치득세의 치득일은 점유개실로 간다 등기일로 간다 여기는 등기일이 되는 거예요 20년 뒤에 등기한 날 이 날을 치득일로 합니다 그래서 치득세하고 양도 왼쪽 날개 있어요 왼쪽 날개 있으니까 그 날개 비교해서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 이제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습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이 물건을 팔았는데 팔았다는 게 무효 처분을 받아가지고 다시 팔기 전 시점으로 돌아와 버렸어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이 물건을 내가 팔았던 물건으로 보는가 처음부터 안 팔았다고 보는가? 처음부터 안 팔았으니까 치득 날짜로 다시 언제로 돌아간다? 당초로 당초로요 당초 치득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치득해가지고 날짜가 확인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제 치득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의제라는 것은 그날이 아니어도 그날을 치득일로 잡아주는 게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85년 1월 1일을 치득일로 잡아요 주식은 86년 1월 1일 그래서 부동산은 85년 1월 1일을 의제 치득일로 그냥 잡아주는 거고 주식은 86년 1월 1일을 의제 치득일로 잡아줘요 법정에서 무협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팔았다가 다시 돌아와 버렸으니까 치득 날짜도 언제로 돌아가라는 얘긴가? 당초 치득일로 돌아간다 부동산의 의제 치득일은 85년 1월 1일 주식은 86년 1월 1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0번 한번 놔두시고 토지권 허가대 11번 여기는 함정이에요 이건 함정 문제인데 여기에서 틀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세요 허가 대상의 토지다 그럼 허가 대상의 토지에 대한 양도 시기하고 예정 신고하고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에다가 메모를 해드렸을 거예요 양도 시기라는 것은 소유권이 움직이는 날짜예요 소유권이 그럼 소유권이 움직이려면 소유권이 움직이려면 허가가 떨어져야 된다 돈 받으면 된다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돈이 나겠지 않아요 돈 소유권이 움직이는 건 돈을 완전히 정리한 날 그러면 잔금을 2월 28일 날 정리하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더라도 양도 날짜는 허가 받은 날이 아니라 무슨 날로 가라야냐인가 돈 대금을 청산한 날 그럼 여기서는 2월 28일 이 날을 양도 날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돈을 주고 허가가 나중에 떨어지며 허가 받을 때까지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된가 기다렸다 해야 된가 세금 신고만 기다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는 허가 떨어지고 나면 허가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만 예정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수용이 나왔네요 수용이라는 이런 단어 수용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수용됐다 그럼 내 땅을 정부에게 뭐 했다 하고 똑같은 말인가 돈 받고 팔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돈 받고 팔았으니까 뭐 받은 날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고 돈 받은 날 돈 받은 날 그럼 보상금 받은 날 보상금 완전히 정리한 날 그런데 만약에 돈을 안 받고도 뭐 넘겨줘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등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넘겨줘버리면 되는 거 어차피 똑같은 논리니까 그런데 보상금도 수령하지 않고 등기도 안 넘겨주고 계속 버티기로 나가네 계속 버티기로 나가니까 정부가 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강제로 수용 개시를 잡아 넣어버려요 강제로요 그래서 중간에 수용 개시를 넣어가지고 그중에 제일 빠른 날로 그래서 이것만 딱 잡아내시면 돼요 수용이 나오면 내가 아무리 버텨줘 정부가 수용 개시라는 날짜를 지정해버리면 그날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용이 나오면 무슨 글자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빠른 날로 잡아버린다 수용 개실 그럼요 수용이라고 딱 뜨는 면 무조건요 수용 개실이라는 게 있는가를 꼭 하기만 하시면 이걸 넣어가지고 그중에 제일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가보죠 문제가 풀리면 지금 양도미, 치득시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1번 지문으로 가보죠 일반적인 치득과 양도 시기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소유권 이전은 일단 뭐가 넘어가야만 소유권이 넘어간다 돈이 넘어 돈 그러면 대금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실제로 청산하는데 이 대금 속에는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해석 끝났어야지 두 번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치득하는 토지 아무 말 없죠 환지 처분으로 치득한 토지 그랬으니까 면적 증가나 감소가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면적 증가나 감소가 없으면 환지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처음에 있었던 땅이다 처음에 처음이니까 환지, 전, 토지, 치득일로 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됐네 그럼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면 처음에 있었던 땅인가요? 이번에 새롭게 변했는가? 새롭게 그럼 새롭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뭐 해줘야 되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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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공고 나오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붙은가 확인한다 다음 날 다음 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고 다음 날 세 번째 장기 할부 장기 할부 조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몇 개를 생각한다?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없네? 틀렸네? 틀렸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동그라미 쳐져야 되는데 없지 않아 없으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쉬운 거 요령만 하면 객관식은 요령만 하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요령만 하면 그냥 다 나와요 객관식은 주관식이 아니니까 우리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자기가 건설했다 내가 건물을 신축했으면 정부한테 뭐 받으면 되고 승인, 승인, 승인 저 봐요 승인 겨부 오 맞네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안 받았다 허가를 안 받았으면 승인 안 받고 들어가서 뭐 한나? 그냥 사용한 날 그냥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막 이 지문을 다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그런데 점유 점유? 그러면 20년 뒤에 뭐 하면? 등기하면 치득인데 등기하더라도 어디로 돌아가고? 당초, 소유 처음으로 그러면 점유? 개시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날 치득세 물릴 때는 등기한 날 자, 그럼 이제 다 찾아냈네요 이제 문제 24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 대금을 청산한 날 그럼 돈이 청산되는 걸 확인 안 되면 계약서로 따져나 등기가 넘어가면 된다 등기만 등기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다 또 점유 또 나왔네 앞에서 하나 풀었는데 다시 나왔네 점유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등기한 날 오, 틀렸네? 등기한 날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 이제 앞에 또 완성됐네 완성 완성 보면은 앞에가 완성이라고 나오면 너는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다 그러면 미완성이니까 나중에 가서 뭐 된 날 완성된 날 중간은 무시 완성, 완성된 날 끝 객관식은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요령이 이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에 환원 환원됐네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물건을 처음부터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처음부터 안 팔았으니까 취득 날짜로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당초 당초로요 당초 취득일로 가겠습니다 또 장기 할부 또 나오네 장기 할부 나오면 몇 개만 생각한다? 세 개 세 개, 세 개 보죠 한 개, 두 개, 세 개 중 오, 맞았네? 뭔지 몰라요 중간에 막 써놓으면 세 개만 동그라미 치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바꾸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절대 안 바꾸어요 아니요 진짜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안 바꾼다니까요 출제 의원이 바꿀 일이 없어요 절대 그걸 안 바꾸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26번 자기가 건설한 건물 또 건물을 건설했네? 건설했어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안 받았네?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승인 같은 거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안 나오죠? 그런데 뭐 승인 나오네요 틀렸네? 허가도 안 받으면 뭔 승인을 받아요? 허가 안 받았으니까 그냥 무슨 날 그런가요? 그냥 사용일 그러면 되죠 그 다음 또 장기 할부 장기 할부 나오면 몇 개를 생각한다?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중 빠른 날 이야 진짜 편하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풀어요 시험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어요 시험 볼 때는 그 다음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줬어요 그럼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돈보다 이게 빨랐으니까 등기 등기 접수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 상속 그러면 소유권을 언제 넘어오는 거고 상속 개실 그 다음에 환지처분 환지처분 나오면 이게 면적이 증가됐냐 안 됐냐 이걸 따지시면 돼요 여기서는 면적이 증가 오 증가했네 증가했다면 증가했으니까 뭐 해줘야 되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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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끝 그래야 된가 다음 날 그래야 된가 다음 날 다음 날 오 있네 있으니까 맞았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문제 풀면서 내용을 그냥 쑥 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풀 거야 이러면 이론 익히질 못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쑥 달이 돼버려요 이제 27번 27번 같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슨 날로 가면 된 건? 등기 저 등기 계약일 절대 안 되죠 등기 접수일로 이렇게 가면 돼요 장기 할부 장기 할부 그러면 정기 할부 그러면 몇 개를 생각한다 세 개 없네 하나 둘 셋 중에 빠른 날인데 없으니까 틀렸네 없으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환지 처분으로 그러니까 면적 증가나 감소가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증가나 감소도 없는데 공고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없죠 그럼 공고한 날이 공고를 하겠으니까 틀렸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환지하기 전에 옛날 땅 환지 전 토지 치득일입니다 이렇게 4번 이게 이제 함정 문제 허가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다 그럼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인데 양도식이다 그럼 허가 대상의 토지는 소유권이 뭐 하면서 움직이고 소유권 소유권은 허가 받고 그런가 돈 받으면 그런가 돈 받으면 그럼 대금 청산일 대금을 청산한 날에 허가라고 해서 그냥 허가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니까 따죠 2월 28일 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했으니까 그러니까 날짜는 2월 28일 날 돈을 받았으니까 2월 28일이 양도 날짜고 세금 신고는 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신고하면 되고 허가 그래서 신고만 허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소유권은 돈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제치득은 부동산은 1985년 85년 1월 1일 주식은 86년 1월 1일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이제 28번은 상속은 상속 개실 그 다음에 증여가 나오면 증여를 받은 날 네 분양 계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혹시 분양 신청을 하면 취득은 분양 신청을 하면 계약금을 입금한 날이 되는 거예요 당첨일이 되겠는가 이거 나중에 일하실 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 분양 신청을 하는 순간 당첨되면 그때부터 내 것이든가요 내가 당첨받고 나서 돈을 갖다 내밀면 내 것이든가요 당첨되는 순간이에요 당첨되면 다른 데 다시 할 수 없어요 당첨되는 순간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해서는 당첨일이 되는 거예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 당첨일이에요 그래서 당첨되면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일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거 우리 물건을 팔 때 물건을 팔 때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파는 게 원칙이든가요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게 원칙이든가요 그러면 이 안에 물건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 엄청 많이 오늘 갔다 오늘 사온 것도 있고 내일 사온 것도 있고 여러 날짜가 섞여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팔았어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언제 사온 것을 판지 모르겠어 그러면 언제 사온 걸 판지 몰랐을 때는 제일 먼저 산 걸 팔았다고 해야 된가 제일 나중에 산 걸 팔았다고 해야 된가 제일 먼저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취득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먼저 온 걸 먼저 팔았다게라 나중에 온 걸 먼저 팔았다게라 먼저 온 걸 먼저 팔았다게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86년 1월 1일에 경락 경락은 우리 일반적인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 매매 매매 돈 받고 파는 거 돈 받고 팔았으니까 뭐 받은 날 돈 받은 날 그래서 돈 돈 받은 날 돈 대금을 뭐한 날 왔나 받은 날 대금 청산한 날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29번 소유권 하나 앞에서 배운 거 또 나왔네요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취득 날짜도 당초 취득일로 가고 이제 수용 수용이 나오면 무조건 수용이 나오면 중간에 무슨 글자를 넣어서 빠른 날 수용 개실 수용 개실 없네 그럼 틀렸네 두 개는 앞에가 똑같으니까 나머지 수용 개실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수용 개실 이 세 개 중에서 그 중에 제일 빠른 날이 됩니다 내가 건물을 건축했네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정부한테 못 받은 날 승인 승인 받은 날 승인을 받은 날로 가는데 만약에 허가를 안 받았으면 그냥 사용일 허가 받았으면 사용승인석 교부일 안 받았을 때는 그냥 사용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환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옛날 땅 그대로니까 환지전 도지 치득일 면적이 증가나가 감소됐으면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게시판에다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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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죠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며 공고한 그날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부터 이렇게 생깁니다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영도미 치득식 별것 아니에요 알고 보면 똑같은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쑥달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동이 똑같은 유형의 문제일지라도 계속 푸는 게 좋아요 계속 풀어가지고 이론이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풀면서 익혀버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세요 이제 비과세를 한번 가보죠 이 비과세라는 것은 비과세라는 게 뭐냐면요 내 물건을 넘겨주고 상대방한테 대가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나는 대가를 받고 주고 물건 주고 대가를 받았으면 이를 양도라고 그래요 이런 걸 양도라고 그래요 돈 받고 팔아먹었으니까 양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돈을 받고 팔았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가요? 안 내는 수도 있는가요? 그렇죠? 안 내는 경우도 있죠 안 내는 거 이거 비과세도 있어요 그럼 비과세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비과세라는 건 뭘 비과세를 하냐면 정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명히 나 이거 돈 받고 팔았다고 내가 이 물건을 돈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세금 내러 갔더니 정부가 아니 그냥 집에 가시라고요 나 세금 내러 왔다고 안 받은다고 가라고 그냥 그럼 정부가 세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소린가요? 안 받겠다는 소리 그러면 물건을 팔고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어도 정부는 과세권을 포기하는 게 엄청 많겠는가? 몇 개만 되겠는가? 몇 개만 이런 이런 경우에는 세금 안 받겠어요 이 말이에요 이것 말고 나머지는 세금 안 받아요 다 내요 그런가요? 다 내요 이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과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과세라 해서 양도가 아니다 양도에는 해당된다 그렇죠? 첫 번째 배웠죠? 비과세일지라도 양도에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비과세 양도를 찾으라는 건지 그냥 양도를 찾으라는 건지 그거 잘 보고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과세되는 양도를 찾아라 그러면 뭔만 제껴버리면 된 건 비과세만 빼버리면 되고 비과세되는 양도를 찾아라 그러면 비과세만 찾으면 되고 그럼 우리는 공부를 과세를 공부하는가 비과세만 하면 되겠는가? 그렇죠? 비과세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과세니까 비과세 찾으라고 하면 비과세를 찾는 거고 과세되는 걸 찾으라고 하면 비과세만 제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어떤 게 비과세인지 한번 찾아가면 되죠 첫 번째는 파산선거 처분으로 처분 여기서 처분이라는 것은 내가 파산 신청해가지고 내 재산을 법원에다가 다 주니까 법원이 나를 대신해서 내 재산을 팔았네 그러면 법원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팔았는가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그냥 막 나눠줘버렸는가? 돈 받고 돈 받고 팔았으니까 이 처분 자체는 뭘로 본다?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산선거 처분으로 인하여 그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다 그게 작년 세무사 기출문제예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양도다 양도는 양도인데 거기서 발생한 이 소득 그러면 소득은 법원이 소득이 얻었는가요? 그 사람 파산 신청한 사람의 소득인가요? 뭔 법원이에요 법원이 법원이 누구를 대신해서 팔아줬는가요? 이 사람 파산 신청한 사람 그럼 법원이 대신 팔았더라도 법원이 법원이 누구를 대신해서 팔았다? 갑을 대신해서 그럼 그 소득은 누가 얻은 소득이다? 갑 갑이 얻은 소득이죠 그런데 갑이 너 세금 내 야 너 물건 네가 팔아서 너 소득 생겼으니까 너 세금 내라고 세금 내라고 그랬더니 갑이 뭐라는지 아세요? 배째 나 낼 거 없어 나 아무것도 없다고 나 지금 파산 신청해 가진 거 없다고 내가 내 거 있으면 네가 드셔서 가져가라고 그럼 정부 세무 공무원이 뒤져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죠 못 나오죠 그러면 뒤져도 뒤져도 안 나오니까 계속 뒤지고만 있어야 된 거야 그냥 떨어야 된 거야? 떨어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세권을 포기해 포기하니까 뭐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잘 생각하세요 재산세에서는 파산 선거 처분을 했더라도 파산 재단이 법원이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법원이 들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안 물린다? 물린다 이미 팔아버렸는 거야?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세금 안 내면 정부는 그 물건 뺏어가버린 거야? 안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버리죠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건 과세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이 파산 재단에 아직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누구에게 과세해버리고?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내용을 재산세 내용으로 살짝 틀어버릴 수도 있어요 재산세로 틀어가지고 어떻게 내냐면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이 아직 파산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재산세는 피과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요 그건 틀렸어요 그러셔야 돼요 그건 틀렸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 내일까지? 내일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일은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일은 나중에 시험벌떠도 그렇게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시고 내일이 뭔 말인지 몰라도 내일이 그렇게 하시면 하다 보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파산 선거 처분에서 발생한 이 소득 자체는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왜냐하면 이 소득에 대해서 파산 신청인이 세금 안 내고 뻗쳐도 정부는 그 사람 재산을 뒤져서 찾아갈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떨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그냥 떠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로 돼 있는 거예요 1번 해석했어요 2번 농지의 교환 농지의 교환은 내 농지와 상대방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것은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저 양도죠 바꾸는 게 양도예요 양도인데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 농지를 교환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교환했는가 비과세 가능한 농지 비과세 받고 싶으면 너 농지 교환하고 이렇게 꼭 해라 너 이거 안 하면 비과세 안 해준다 일단 비과세 받을 거 싶으면 농지를 서로 교환했으면 교환한 농지가 있는 장소에서 3년 동안 농사 짓고 살았야 돼 먼저 이 연도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그럼 내가 농사 짓기가 불편하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농사 짓기 편하도록 둘이 논을 바꾼 거예요 농지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했을 때는 농지가 있는 장소에서 몇 년은 농사 짓고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3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년을 살지 못한 상태에서 내 농지가 정부로 수용이 돼버리면 3년 경작 한 걸로 보는가 안 한 걸로 보는가 한 걸로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농지가 있는 장소에서 3년만 농사 짓고 살면 나는 비관세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비관세 받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인가 비관세가 아니예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 거예요 이제 비관세를 받고 싶으면 여기 맞아 들어가야 돼요 이제 비관세를 받고 싶으면 교환했을 때 큰 편의 가액에서 작은 편을 빼가지고 그러면 큰 편에서 작은 편을 빼니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액이 차액이 큰 편에 가액이 큰 편에 둘 중에 큰 편에 얼마가 안 되며 4분의 차액이 차액이요 등식을 잘 보세요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가 작거나 같아야 되는가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왼쪽 차액이 작아야 돼요 크면 안 돼요 왼쪽이 크면 안 돼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또는 둘이 같으면 이때는 비관세가 안 돼요 그러면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면 이때 비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분의 1이었을 때 5분의 1이었을 때 이 두 개로 연습 이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차액이 큰 편의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차액이 큰 편의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4분의 1보다 더 작아지는가 커져버린 건 커져버리니까 너는 과세가 돼요 이건 과세 돼 그런데 큰 편의 5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커져버린 건 작아져 버린 건 작아지니까 너는 그대로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만들어질 때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시험에서 3분의 1은 한 번 출제됐고 4분의 1은 두 번 출제됐고 5분의 1은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5분의 1이 나올 차례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칭을 해놓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이번에 나올 예상은 이거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자격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작년에 세무사 시험에서 5분의 1로 출제된 적이 있네 작년에 그런데 우리 시험은 작년에 안 나왔네 그런데 작년 만약에 세무사 출제한 사람이 이번 년 또 중개사 출제한다면 바로 5분의 1로 똑같이 내버리겠네 작년에 우리 중개사 시험 출제하신 분이 올해 세무사 시험 출제한 것처럼 문제가 똑같은 것처럼 작년에 중개사 문제 출제하신 분 스타일하고 올해 세무사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의 스타일이 똑같았어요 지문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낸 사람이 다른 자격 시험 출제하고 다른 사격 시험 출제한 사람이 우리 시험도 출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번 문제를 내본 기억이 있으면 자기가 냈던 지문들을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내요 예전에 대학을 다니실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보면 그 전년대에 교수님이 냈던 지문 중에 몇 프로가 그대로 나왔었다는 거 교수들은 언제나 똑같이 내요 한 번 저기서 출제했던 지문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그대로 변형해서 똑같은 형태로 출제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었을 때 이제 익혔어요 이제 이걸 익혔어 그러면 이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두 문제를 가지고 연습해 봐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경작상 경작상 필요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 내가 농지가 있는 장소에 가서 몇 년 농사 짓고 살아야 되고 무조건 3년 3년 농사 짓고 살아야 돼 그런데 새로운 농지 취득 후에 취득 후에 정부에 수용이 돼버렸네 정부에 수용이 됐을 때는 3년 이내 3년 이내일지라도 3년 경작으로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그러면 3년 이내일지라도 이거를 포함한다 이 말은 3년이 안 돼도 수용을 당해버렸으니까 3년 경작 한 걸로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비관세를 받고 싶으면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얼마 이하이면 비관세를 받고 4분의 1 이하이면 비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관세 쪽은 거의 대부분 숫자 가로놓기 문제로 출제돼요 비관세 쪽은 숫자 가로놓기 쪽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냐 하면 숫자를 안 내고 다른 문장으로 의미해석을 내버리면 예외 규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류가 돼버려요 문제 출제할 때마다 복수정답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로놓기 숫자만 가로놓기로 묻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문제를 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꾸며 이게 산수인 것처럼 꾸며 그러면 경작상 필요가 그랬으니까 몇 년 농사 짓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주어졌네 3년 농사 짓고 살았네 그런데 A농지 가격은 5억이고 B농지는 모르네 그런데 주어진 자료가 A농지 가액은 B농지 가액보다 크다 그랬네 5억이 B보다 크네 그러면 크니까 크니까 앞쪽에다 쓰는 거야? 뒤쪽에다 쓰는 거야? 앞쪽에다 앞쪽에다 쓰죠 그럼 차액을 만들 때 큰 거에서 적은 걸 빼가지고 큰 쪽에 얼마 이하이며? 4분의 1 그러면 큰 쪽이 얼마니까? 5억이 곱하기 얼마? 4분의 1 그러면 5억을 4로 나누니까? 1억 2천 5백 그럼 답 1번 세상에 쉽네 이게 복잡하게 보인 것뿐인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풀어봐야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중에 여기를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바꾸고 금액만 바꾸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10억이었으면 여기는 얼마로 바꾸면 된가? 10억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억 5천 답은 똑같잖아요 숫자만 바꿔서 나오니까 그러면 농지 교환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다 해결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가죠 이제 1세대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팔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가족 중에 집이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세금을 안 물리겠다는 이야기인가?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그 주택의 가격이 앞에서 임대료 받을 때도 임대료 받을 때도 그 주택의 가격이 얼마가 넘으면 과세로 돌아갔던가요? 12억 그럼 여기도 똑같아야죠 똑같아야 돼요 12억을 초과하는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은 임대라는 것은 그 주택을 이미 팔아버렸는가 안 팔았는가요? 안 팔았죠 임대는 아직 안 팔았으니까 실거래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니까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실거래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판단했고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미 이 물건을 팔아버렸다 안 팔았다? 팔았다 팔았죠 양도는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실거래가 그러면 첫 문제는 이걸 내는 거예요 12억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내는 거예요 여기를 내는데 12억만 죽으라고 암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시가인지 실거래가인지 몰라가지고 딱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할 때 어느 부분을 틀리게 만드는지 그걸 이해해 놓으시면 임대라는 것은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니까 기준시가로 12억 초과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실거래가로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원래는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만 보유하다 팔면 정부가 비과세를 해 줄 건데 2년만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 줄 건데 그 주택의 가격이 얼마가 넘은 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는다 12억 그러면 12억이 초과되면 이 12억을 초과하면 전체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초과 분만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초과 분만 못 받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왼쪽 날개를 보세요 왼쪽 날개 중간에 있는 거 꼭 시험에 나온 거 있어요 왼쪽 양가로 3번 바로 왼쪽 중간 왼쪽 바로 옆에 있는 게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지라도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실거래가로 얼마가 넘은 집은 과세로 돌리라 하겠는가 12억 초과 그럼 이제 여기서 12억 초과분을 찾는 연습을 해 볼게요 12억 초과분 그러면 전체 양도 가액 중에서 전체 중에서 그 전체 양도 가액에서 전체 양도 가액에서 얼마 초과액만 과세로 돌린다 12억 그럼 12억이 비과세니까 12억 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연습 한번 배울게요 우리 제가 이제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통틀어서 집이 하나다 하나인데 내가 오늘 이 집을 20억에 팔았다고 봐요 20억에 팔았으니까 12억은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죠 20억에 팔았으니까 얼마는 과세라는 이야기인가 8억을 하지 마시고 8억이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식을 써놨는데도 8억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양도 가액 얼마 20억 그 20억 중에서 얼마 초과한 거 12억 8억 그러면 20분의 8만 과세입니다 이래야지 8억 그러면 안 돼요 전체 비율로 따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 20억 중에서 비과세는 얼마고 12억 20억 중에서 12억 그러면 20분의 12 전체 중에 20분의 12는 비과세 전체 20억 중에서 12억을 뺀 8억은 과세 그러면 20분의 8은 과세 비율을 꼭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야만 이제 문제가 풀려요 이론 문제도 계산 문제도 식을 알으셔야 돼요 고가 주택이라는 것은 전체 숫자로 빼기가 아니라 비율로 비율 양도 가액에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제가 오늘 저희 집을 15억에 팔았어 제 집을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한 주택을 15억에 팔았으면 얼마가 과세라는 이야기인가? 15분의 3 그럼 5분의 1 5분의 1이 과세입니다 15분의 3 그러면 15억 중에서 3억만 과세고 15억 중에서 12억은 비과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믿음기 상태로 주택을 양도하면 우리 믿음기로 팔면 불리익 4가지를 얼른 생각해 보세요 믿음기 믿음기로 팔아먹을 때 불리익이 총 4가지가 있어 어떤 불리익이? 첫 번째 불리익은? 세율 몇 프로? 70% 하나 잡았어요 세율은 70% 세율을 적용 두 번째 장기보의 특별공제 배제 또 하나가 기본공제 배제 또 하나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걸 모르고 있잖아 비과세 배제 그걸 기억을 네 가지를 반드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믿음기 상태로 팔아버리면 비과세를 받는다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렇죠? 믿음기로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다 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알려드릴게요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다 걸리면 허위로 표시한 금액과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둘 중에 더 큰 걸 비과세 못 받게 해버린다 둘 중에 적은 걸 못 받게 한다 적은 거 적은 거 이거는 그냥 칠판만 보세요 문제집 하지 마세요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5억 3천 실제 거래는 5억 허위 허위 표시 허위로 표시한 액수가 얼마다? 허위 표시 액수 3천 아니 5억은 실거래니까 5억은 5억만 대 3천 업계약서 썼잖아요 거짓말 3천 했잖아요 거짓말 3천 했어 그런데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산출세액은 얼마? 5천 그럼 이 중에서 이 사람이 허위로 계산만 안 하고 사실대로 했더라면 5천만 원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5천만 원 안 낸 세금 5천만 원이라는 세금 아예 비과세예요 세금 자체가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허위로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허위 표시 금액과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 비과세 못 받게 한다 적은 걸 못 받게 한다 적은 거 얼마? 첫 탑 3천 끝 아무것도 하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5천 비과세인데 허위로 표시하다 보니까 3천 5천 중에 적은 3천을 비과세 못 받게 여기서 3천을 비과세 못 받게 빼버리니까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밖에 없다 2천 2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 못 받게 하는 금액은 허위 표시 금액과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큰 걸 빼버려라 적은 걸 빼라 적은 거 적은 거 이거는 한 번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에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문제집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건 한 번 1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7월 달에 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하도 거짓말 계약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박탈해버리겠다 막 그랬어요 7월 달에 딱 개정을 시켜놓고 갑자기 10월 달에 이 계산 문제로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럼 개정된 것도 바로바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개정된 것도 바로 출제돼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 공고일 이전에 개정된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랬어요 공고하기 며칠 전에 이 법이 나왔거든요 시험 공고하기 그런데 지금은 범위가 바뀌었어요 공고일 현재 법령으로 되는가 시험 보는 날 현재 법령으로 시험에 나와요 현재 보는 날 오늘 시험 보면 오늘 법이 바뀌어도 오늘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 보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 버렸다 그럼 그건 모두 정답 문제 5주거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절대 그런 모험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8월 달까지 개정된 것만 보시고 그다음 것은 아예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8월 달까지 개정된 건 출제위원들이 검토를 해 그다음에 개정된 건 검토도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월 이후에 개정된 것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무시하셔도 돼요 4번은 조합원 입주권을 그냥 주택으로 생각하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그냥 단순히 주택으로 봐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도 몇 개 가지고 있다가 팔면 비가세 받을 수 있다 한 개 그럼 끝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지급받는 초정급 이건 뭐냐면 다시 재측량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내 땅이었는데 옛날에는 내 땅이었는데 다시 측량해보니까 이게 내 땅이 아니네 내 땅이 아니라고 면적이 줄어버렸네 면적이 줄었으면 지금까지는 계속 내 땅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면적이 줄어버리면 바로 하루아침에 달나가면 주겠는가 못 주겠는가 아니 그냥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내 땅이야 그런데 갑자기 다시 측량해보니까 이만큼이 내 땅이 아니라네 이게 아니라고 달나가면 상대방한테 넘겨주라면 바로 알았어요 쿨하게 그냥 넘겨주겠는가 못 주겠는가 못 주죠 버티죠 버티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거 내가 측량한 거 아니지 않냐 정부 니들이 측량한 거 아니냐 너희가 측량해서 이걸 내 거라고 말해놓고 인지 와서 또 측량해서 내 게 아니라면 지금 난 뭔 소리하냐고 그럼 이제 공무원 입장이 난처예요 골치 아프죠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좋아 내가 이걸 넘겨줄 테니까 내놔 내가 몇 십 년 동안 내 거라고 해서 내가 세금도 내고 내가 다 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상대방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조정금을 받아 줄어든 사람은 받고 늘어난 사람은 내놓고 그러면 받았으니까 받은 조정금은 땅 팔고 받았는가 땅 파는가 하고는 상관없는가 상관없죠 이거 이런 조정금은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못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조정금을 내놓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너 그 물건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니까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취득할 때하고 상관없는 돈인가 상관없는 돈인가 상관없잖아요 나중에 조정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이거 취득 가격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도 안 되고 나는 세금 안 내고 그 사람은 비용 처리 못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30번 문제 하나 풀고 잠깐 쉬어갈게요 비과세 되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거 이제 전체 묶어놓은 거예요 파산선거 처분 파산선거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 소득은 이 소득은 정부가 세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정부는 비과세라고 떨겠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법으로 정하는 농지의 교환은 농지의 교환에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도 요건만 충족하면 정부가 세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도 안 받아요 또 법령에서 가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은 제외하네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했으니까 여기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내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나는 조정금을 내놓는다 받는다 내 거 줄었으니까 받아야죠 조정금을 받았을 때 받은 조정금은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다 비과세네 다 비과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법령의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령에서 정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나와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지금 지문에 있는 것만 보고 과세 비과세를 따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1세대 1주택부터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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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